지난 일요일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뒤집혀 4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경의 출동이 늦어 논란이 일었는데 구조종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안전대책을 내놨는데 살펴봤더니 이미 2년 전부터 있었던 대책을 재탕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낚싯배가 뒤집힌 건 지난 22일 새벽 5시 57분쯤.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4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배, 그러니까 부선을 끌고 가던 애인선 줄에 7.9톤급 낚싯배가 걸려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해역 주변에 연안 구조정을 배치하는 등 특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2년 전에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낚싯배가 뒤집힌 전북 부안군 왕둥도 인근 해상은 애인선 사고가 빈번해 해경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 부서는 좀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경 연안 구조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해역 주변엔 4대 구조정이 있었는데 2대가 제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바다는 넓은데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고 해명했습니다. NBA 뉴스 강세훈입니다. NBA 뉴스 강세훈입니다.